안녕하세요. 저는 뽀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이번에는 TSA 제4부분 간단하게 대답하기를 소모하겠습니다. 제4부분은 일상화제 관련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는 문제이며 글리는 채시되지 않고 질문은 테스트로 주어집니다. 이 부분에서는 5개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. 최대한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하고 문장 길이와 사용된 단어는 정수에 영향을 미칩니다. 준비 시간 15초, 답변 시간은 25초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你常常戴帽子吗? 모자를 쓰다. 带 쓰다. 帽子 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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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덥다. 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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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덥다. 날씨가 덥거나 추우면 어울리는 모자를 씁니다. 天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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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天冷. 都会戴合適的帽子. 평소에. 날씨가 덥다. 날씨가 덥다. 날씨가 덥다. 날씨가 덥다. 다이. 모자. 모자를 안 씁니다. 평소에. 부다이. 모자. 자. 지금은 같이 기억해 주세요. 먼저. 다이. 모자. 모자 쓰다. 잘 기억하세요. 다이. 모자. 다이. 모자. 다이. 모자. 다이. 모자. 모자. 다이. 준비됐어요? 한번 말해 주세요. 한번 말해 주세요. 你尝尝? 뭐? 我没洗头的时候会。 天热. 天冷. 都会。 合适的。 平时不。 잘 했어요. 그러면 지금 매洗头的时候 이 문장을 잘 연속해 주세요. 매洗头的时候 머리 안 감았을 때 매洗头的时候 머리 안 감았을 때 매洗头 没洗头的时候 매洗头的时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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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되셨어요? 我会戴帽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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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天热天冷 날씨가 똑구나 주우명 天热天冷 天热天冷 读喚本 天热天冷 都会戴合适的帽子 开心 都会戴合适的帽子 평소이다는 平时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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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기억했어요? 치울게요 不戴帽子 不戴帽子 好, 청첸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你常常戴帽子吗? 我没洗头的时候会戴帽子 天热天冷都会戴合适的帽子 平时不戴帽子 好, 혼자 완성해 보세요 지금 이 질문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你常常戴帽子吗? 自然的时间 今天试试我们的试rar就是这里 如果您有点 도움되着 如果你不喜欢和支持 如果您感谢阅,请不吝点赞 然后我们会再见 再见 안녕!